전라남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21년 지역산업 육성사업 성과평가에서 A등급의 우수한 성적을 거둬 국비 7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산업 육성사업 성과평가는 전국 14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산업 지능계획에 대해 매년 시도 이행 실적을 평가한 후 S, A, B등급에 따라 특전을 부여합니다. 도는 지역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관리차별화와 지역데이터 활용 등 환경변화와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수립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남도와 지역혁신기관, 전남테크노파크, 전남지역사업평가단이 협력해 지역산업의 생태계 분석과 기업성과의 면밀한 관리 등을 통해 이뤄낸 결과로 분석됐습니다.